오늘은... 아이고 잠시만요 방향을 돌릴게요 됐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노랗게 나오나?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이와 고결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러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웨이 군은 어디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웨이 군은 안녕 죄송해요 참 순수한 아이라서 외국으로 와봐요 일단 얼굴이 좀 잘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불빛이 좀 잘 안 나오는 거 그치? 노래서 불빛이 노란 거 같아 이렇게 하면 좀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좀 잘 안 나오네 내가...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나온다 이리로 와봐 여기가 낫겠다 여기가 좀 더 낫죠? 응 불렀다 네 지금 저희는 그 뭐냐 오늘 오사카 쇼케이스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라면 먹어도 될까요? 네 먹어도 돼요 나도 라면 끓였는데 너무 배고파서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토마토 마시죠 진짜 맛있어요 오늘 그래서... 여기 태풍 안 와요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릇? 응 오늘 오랜만에 기쁘게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날씨 별로 안 더워서 괜찮아요 피곤해 보인다고요? 아니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맛있는 거 먹을게요 라면 부는 웨이 씨 고교리짱 카메라 조명을 어떻게 하라고요? 피어싱이요? 네 저는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고교리짱 고교리짱 팔쪽 귀신이 있대 누구야? 몰라? 나와 제가 팔쪽 귀신한 듯이 그런 거죠? 장난이죠 장난 웨이 오빠 공항 갈 때 입었던 바지 아닌가요? 네 맞아요 어쨌든 다른 바지가 이번 여름은 좀 반바지를 많이 챙기긴 했는데 오늘까지는 입고 다른 반바지를 입을 건데요 반바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티셔츠도 옛날에 선물 받은 거라 아로아 셔츠는 어땠어요? 날아오네요 날아오네요 부르면 날아와요 마치 토르처럼 네 토르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갔다가도 아로아 날아와요 그럼 넌 번개를 부르는 신이 아니라고 넌 뭐냐 그러면? 하와이를 부르는 신 멋있네 얘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 조금 입어줘야겠죠? 라면 안 먹냐고요? 웨이야 너가 좀 들어봐야죠 라면 좀 다르게 응 웨이 끓어가지고 진짜 다 놀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? 그나마 났다 맛있겠다 여기 봐봐 응? 그나마 나 잘 나와 그나마 방금 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처음 거 화장 지웠어야 돼 근데 이게 아까 처음 거 여기 불만 켜면 괜찮은 거 같은데 켜지나? 자 하나만 더 여기 꺼만 네 됐어 됐어 왜 다 켜져 다 연결돼 있네 세트구나 세트 그럼 한 번 다 꺼볼까요? 그냥 이것만 켜고 다 켜고 이거 켜고 한 번 끕시다 왜냐면 지금 얼굴이 저희가 지금 귀신처럼 나와요 네 이게 나은 거 같아요 그나마 낫다 네 앉아봅시다 이게 좀 촬영 같은 것도 이제 잘 먹겠습니다 이 라면 진짜 맛있어요 응 여러분 밥 먹었어요? 밥 아직 안 먹었어요? 아직 아직 안 먹고 있대요 다른 방 승격하면 지금 방송사고 나와서요 다음번에 다음번에 합의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 먹었대요 아직 안 드셨대요 진짜요? 지금 몇 시인데 안 먹었어요? 지금 10시 다 돼 10시 넘지 않았나? 10시 반이 10시 반인데 우리 시작이 10시 반이었으니까 아로아 여기 있어요 지금 아로아 셔츠 참 예쁘네 근데 화이트니 제일 예뻐요 그렇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밥 주러 온 거야? 고마워 안녕 보다 주웠다 감사합니다 상했을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먹어 나이스 저야 인사 한 번만 얘 너 밥 못 먹을래? 뭐야 같이 먹자 맛있겠다 라면? 조금만 내가 먹어 내가 먹을게 맛있어 아 칼로리 대박일텐데 지금 칼로리 걱정하는 거야? 귀엽네 맛있지 이거 먹고 가? 더 먹어도 돼 딴거냐? 똑같은 거야? 그래? 다를 수도 있으니까 먹어볼게 똑같은데? 진짜 귀엽다 물 양이 좀 다를 수가 있어 물 양은 달라 난 좀 적게 먹어볼 것 같아 어쩌먹는데 다른거?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한입 주는 거예요 어차피 라면 많아요 음 어때 어때 평가 진짜 맛있어 제가 이렇게 해서 폭풍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넌 먹방하나? 갑자기 먹방인데요 저희? 원래 아무 말이었는데 아무 말이 뭐 먹방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거 하고 댓글도 좀 읽어드리고 그릴게요 방송 끊겨요? 야 끊긴데 끊긴데 왜요?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? 아로아 아로아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? 일단은 끊기나요? 남순은 저희가 밥을 못 먹어서 밥을 못 먹어서 굳이 굳이 강추 합니다 강추 그 치즈 토마... 그거야? 치즈는 팔아? 이거 원래 안 보여요